예 안녕하십니까 주다 공명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를 드디어 오늘 추천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그냥 올려드렸다가 오늘 결국엔 추천을 했네요 회사 내용 괜찮고 조정을 일단 좀 보여줘서 일단은 추천을 1차 추천을 했습니다 2차 3차 추천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거래량은 오늘 16만 주였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16만 주니까 사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현대로텐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거래량이 12만 주 정도 됐었거든요 현대로텐 같은 경우도 10만 4천 주 오늘 사시기에 나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종목 추천을 했구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했고 주가 성장 가치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도 상당히 괜찮다 라는 것 때문에 인터파크 홀딩스 현대로텐 두 종목 추천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 추천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왔구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정비열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거래량이 13,000주였습니다 하루에 호가창에 한 300주 정도씩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체결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볼만 하다 이거 300주인데 그거 사갖고 뭐해 13만원짜리 300주면 돈이 얼마 차 아시죠 예 돈이 꽤 커요 그러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 뭐 저기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일단 주주 뭐 관련자들 갖고 있는 주식수가 뭐 74% 정도 됩니다 73% 갖고 있고 이제 기타 주식수로 잡히는게 26.84%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울고 있는 움직이는 주식수들 꽤 괜찮을 것 같구요 일단 여기 보이시죠 건전 캐시플로우가 건전하다 네 양호하다 그러니까 현금력이 좋다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용도도 양호하다 자 목표주가 18만원이구요 네 매출구조상으로 봤을 적에 지난해 사드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실적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쿠쿠전자가 유보율도 일단 만삼첨프로 정도 됩니다 유보율이 만삼첨프로다 현금률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정도 올라가는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쿠쿠 다들 아세요 쿠쿠 하세요 그죠 밥솥하면 쿠쿠죠 다들 아십니다 쿠쿠가 어떤 회사인지 자 쿠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아이고야 오늘 네 얘가 추천을 했네요 홀짝박사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비중 70% 아 갖고 계신게 27만원 아 종목상담으로 들어갔구나 네 아 27만원에 사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는 상당히 잘 산겁니다 오늘 그죠 13만원에 샀으면 일단은 제가 27만원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잡을때는 21만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런데 짧게 봐서는 18만원까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쿠에 대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중국 쪽에서의 직구 형식으로에 대한 매매가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블랙 시장에서의 한국에서 그러니까 보따리 상들이 한국에서 쿠쿠를 사가는 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국보단 중국에서 판매하는 양이 많구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벌써 한 3년 됐죠 렌탈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렌탈 사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 괜찮네 라는거죠 지금 압력밥소 전기밥소 탄화로 가다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정배열되기 직전에 놓여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사드 영향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없어요 매출 실적 그닥 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했구요 많이 오늘 사실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구요 일단은 11만원 10만원 선에 일단은 손절가가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10만원이 깨진다 하면 10만원이 깨진다 하면 12만원이 깨진다 하면 내던지셔야 되는 상황인거구요 왜냐면 하단 벤더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거구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가가치가 매출가치가 유보력이 현금 유보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라는거 그리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얘네들 열받으면 이익소각 해버리고 어차피 투자해서 내가 벗고 살 만큼은 먹었고 신규 투자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존의 주주를 위해서 어떻게 주식을 매입을 해서 아까전에 걔네처럼 소각을 한다 그런 형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게 되면은 IH 압력 밥소 판매량 모 판매량 보은 밥소 판매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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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등등등 렌탈 사업 부분 이 매출이 안정화되고 있구요 일단 중북에서도 의결권 과반을 갖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예 많이 갖고 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구요 얘는 걱정하려고 산게 아니라 오르려고 산거구요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구요 이게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개인회사지 주식을 이만큼이나 갖고 있는데 일단 유동성이 없더라도 약간의 유동성이나 약간의 수급만 돌아와도 하늘로 튈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별로 안좋다 왜? 폐쇄적이다라는거에 대해서 외국인은 안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0%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관계자입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안좋게 생각하죠 회사가 폐쇄적일거야 그럼 외국인 투주자들한테는 안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관들은 들어와 왜냐면 얘네가 얼마나 실적이 좋고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보단 실적이라든지 현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들어오는거거든요 그 현금성이 들어온것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 현금성 갖고 열받으면 상장폐지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회장님이 좀 제가 안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욱꾹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주식을 매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서 네 충분히 뭐 팔아 파는게 아니라 회사로 먹고 사는거니까 안전하게 회사는 먹고 사는거고 수익은 계속 나는거고 뭐 상장했던 주식에 대한 부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거구요 삼성이 오히려 웃긴거죠 5% 갖고서 어디 회사를 이래라 저래라야 얘네처럼 한 70% 갖고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좀 대장부 기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사드 영향 별로 없구요 두번째 렌탈 사업에 안정화되고 있구요 세번째 현금 유보력 상당히 좋구요 그리고 주가평가 신용도 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들고 간다라는 거구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있게 되면은 뭐 지금 경영권상에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어 내 주가가 너무 싼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좋게 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 잡은 부분은 일단은 20만원 18만원 정도 포인트로 잡았구요 일단 주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 내일 사드가 내일 핵실험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곡소리가 날지 신나서 휘휘낙낙거릴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구요 주가 흐름 내용 괜찮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지켜봐도 되는 회사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습니다 쿠쿠전자구요 여러분들 구독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휘황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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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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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